안녕하세요 신데네티 입니다 오늘 올린 3가지 컬러를 제가 조금씩 떠봤거든요 그래서 뜬 편물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색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두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세탁을 하고 예 완전히 건조가 된 상태예요 다시 봐도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세탁을 하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이제 폭탁해지는 느낌이에요 좀 더 포근포근 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올려드린 290번 입니다 보라색 계열 하고 이제 초코색이 들어가서 그 두가지가 섞이다 보니까 조금 진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초코색 처럼 안보이고 흑 보라색 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조금 밝은 보라색 하고 진한 보라색 거기에 이제 쥐색 반짝이가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독특해지고 예쁜 것 같습니다 세탁을 하게 되면 기모가 이제 요런 반짝이들을 조금 가려서 지금 보는 것 보다는 반짝이는 더 티가 안나요 근데 반짝이라든가 이런 특수사가 한가닥 들어가면 이제 편물 자체가 늘어짐을 좀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적인 면에서도 넣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매력적인 칼라인 것 같아요 보라색 자체가 좀 그런 컬러죠 영상에서 보시면 이제 조금 밝은 보라색이 이렇게 딱 튀게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는 그렇게 튀지 않거든요 근데 사진이나 영상을 조금 지나거나 흐리면 되게 그 가닥만 되게 튀게 보이더라구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냥 다 어우러지는 컬러 특별히 뭐가 튀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1번입니다 이거는 좀 기본 컬러인데 아이보리, 베이지, 회색, 바다색 뭐 이렇게 들어갔어요 요런 컬러들 은근히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꽈배기 무늬 넣어도 되게 예쁩니다 그리고 이런 혼합사는 그냥 이 실 자체가 멋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무늬가 안 들어가고 그냥 이대로만 떠도 예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무늬가 들어가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도 많이 듭니다 근데 이런 복합사는 그냥 요 자체만으로 멋이 되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안뜨기 안뜨기 면도 되게 예쁘죠 이렇게 여러 컬러가 들어간 실은 안뜨기 면이 더 개성있게 보이는 것 같아요 실은 이렇게 볼때보다 옷으로 나왔을 때가 훨씬 예쁩니다 이거는 292번 인데요 제가 지금 조카꺼 브리오시 니트를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늬를 한번 떠봤습니다 요렇게 복합사는 요렇게 무늬 떠도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니트를 뜨다 보니까 그 흰색 부분은 그냥 246번으로 가고 배색이 되는 부분을 이런 복합사나 아니면 자투리 실들 많이 남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배색을 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멀티컬러들이 떴을 때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 보여 드리려고 한번 떠봤습니다 이 무늬는 뒤에도 예쁜 것 같아요 이 곤색 계열 바다색 계열하고 지금 요 골드색 있잖아요 이게 완전 골드는 아니고 약간 연한 컬러인데 예 그 두가지 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키가 살짝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키가 들어가서 곤색하고 요 골드 컬러를 중간 정도로 매치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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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